강원도 고성입니다. 블박차는 신호대기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가보겠습니다. 어... 이게 뭐야? 누가 들이받았어? 저 뒤에 뭐가 와요? 뒤에? 뭐야? 저거 뭐야? 땡크네! 땡크가... 아이쿠... 땡크가 들이받았습니다. 어허... 참나, 땡크. 허허... 빨간불에 제가 멈추고 있었어요. 그런데 땡크가 제 차를 치고 나갔습니다. 보험으로 처리하긴 했지만 저는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. 해당 부대에서 담당자가 저녁때 죄송하다고 한 번 사과를 했는데요.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없어요. 어허... 참나... 보험 처리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연락하는 것이 맞지만 아니, 진짜 저거 사람이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. 그냥 밀고 나왔으면 저거 어떻게 될 뻔했어요. 그런데 군에서 한 번 죄송합니다 하고 끝이래요. 저희 이제는 거기가 강원도 고성 전방이잖아요. 옆에 탱크만 지나가도 또 저 탱크 나 들이받는다고 어떻게 해.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. 군에서 어떤 보상이라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? 질문자가 다치셨고요.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대요. 통원치료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놀람, 트라우마. 수리비는 420만 원 나왔고요. 그런데 탱크 사고 있는데 보험 처리 가능하다고 하나요? 누구의 보험인가요? 혹시 블박차의 자차 보험인가요? 아, 군대에서 모든 차량은 보험에 들어져 있다고 합니다. 군대에서 밖으로 나가는 차량들은 보험에 다 들어있는...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. 예전에는 국가 배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험에 어차피 군대에서 나가야 되니까 국가에서 나가야 되니까 보험이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탱크도 보험이 들어있답니다. 빵빵 손해보험이 들어져 있답니다. 그래서 대인, 대물 담당자랑 통화를 했답니다. 물론 보험에 들어있으면 대인, 대물 모두 다 보험사에서 해 주죠. 그런데 그 보험사에서 해 주는 거 말고 별도로 군에서 국가로부터 또 다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. 종합보험이면 보험사에서 다 해 주죠. 하지만 한 번만 미안하다고 그럴 게 아니라 아이고, 한 번 더 좀 몸은 어떠신지요? 괜찮으세요? 정말 죄송합니다. 앞으로는 훈련할 때 저희 장병들 교육 철저히 시키겠습니다. 그러면서 좀 더 높은 분이 한 번, 전화라도 한 번 하면 어떨까요? 그럼 이게 좀 응어리졌던 게 풀릴 수 있을 텐데요.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.